아 취하는구려. 너무 오랜만에 마셨소이다. 난 그동안 줄곧 누워만 있었소이다. 누워만 있었소요. 가슴이 늘 타고, 타고 그랬소이다. 무서웠소이다. 밤이면, 밤이면 죽은 악몽들이, 악령들이 나를, 나를 목을 졸라요. 나는 원래, 나는 원래 용감한 장부가 못됐소이다. 나는 원래 겁이 많은 겁쟁이였소이다. 그런데 저기 우리 박수리 장군하고 내가 옛날에 백제화의 그 마지막 대전투에 내가 참가한 적이 있었소이다. 나를 전쟁에 참가했다고 일등공신으로 나를 책봉했소이다. 일등공신, 일등공신. 일등공신. 폐하, 그만 드시오소소. 취하셨나이다 폐하. 나도 열심히 싸웠소이다. 나도 열심히 싸웠소. 장수들이 늘 나를 애워쌌죠. 그러나 나도 열심히 싸웠소. 그런데 난 무서웠소. 피. 피. 염상 장군. 예, 폐하. 염상 장군이 그때 나하고 같이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소이까. 백제의 마지막 전투 말이오. 우리는 그때 다 죽였소이다. 우리는 그때 닥치는 대로 죽였죠. 마구, 마구, 마구 죽였죠. 닥치는 대로 죽였소이다. 닥치는 대로.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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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계철! 동계철! 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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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이야! 아아! 아멘 아 아 아 아 아 아 나한테 공신의 징호를 지르셔서 잘 싸웠다고 말이오. 하나, 나는 바이밀을 판단에 대한 악몽이시다, 예. 악몽, 악몽, 악몽. 악몽, 악몽. 나, 나 피를 쏘이다, 나 피를 쏘이다. 나, 다시를 죽였다. 전쟁 태명하지 않겠다고 나, 다시를 사람을 죽지 않겠다고 나 피를 쏘이다. 나를 용서히 실어놨어요. 바이밀, 밤마다, 밤마다, 죽은 악몽들이 내 목을 절어요. 바이밀, 밤마다, 밤마다. 배야, 배야. 가슴이 떨어져, 가슴이. 이제 배와 싸웁니다, 그만하시오, 서서 배야. 난 무서웠어. 황우마마, 폐하를 내시오, 서서. 어주가 과하셨나이다. 그리하시오, 황우마마. 형님, 폐하. 그만하시오, 서서. 배야. 배야. 식혜이옵니다. 드시고 정신을 좀 가누시오, 서서 형님, 폐하. 경들은 몰라요, 나를 몰라요, 나를. 나를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잔인한 것인지는 난 몰랐어요. 난 무서웠어요. 그래서 나를 환자가 싫었어요. 난, 개미새끼 한 마리 난 죽이지 못해요. 개미 망륜이, 개미 망륜이 나를 죽여요. 가슴이, 가슴이. 또 가슴이 탄다. 또 가슴이, 가슴이. 물, 물. 여기 있사옵니다. 예, 이게 무엇이냐? 무슨 술이란가? 술이 아니오라, 식혜이옵니다, 형님 폐하. 예, 식혜이옵니다. 술은 이제 그만하시오, 서서. 아니야, 이건 식혜가 아니야. 이건 독약이야. 나를 죽이는 독약이야. 망령들이 탄 독약이야. 옥자를 노린 자들이 탄 독약이야. 진정하시오, 서서 형님 폐하. 아니야, 이거. 폐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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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시오소서 망령도 없고 독도 없사옵니다 아무것도 없사옵니다 힘을 내셔소서 형님 폐하 힘을 내셔 이 황실을 지켜주시오소서 폐하 폐하 그만 연회를 끝냈으면 하옵니다 대전 내가 뭘 하느냐 어서 폐하를 미시어라 어서 연회는 끝이 났다 어서 폐하를 미시어라 폐하를 미시어라 예시 이중월은 뭘 하느냐 어서 폐하를 포획해 미시어라 독약은 독약을 탔어 망령들이 내 옥자를 내놓으라고 독약을 탔어 그런데 다들 아니라고들 하는거야 내 옥자를 내놓으라고 말이야 망령들이 옥자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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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폐하 폐하 정신 자리에 어서서 폐하를 미시어라 아니 전의를 풀어가라 어서 폐하 미시어라 전의를 풀어가라 폐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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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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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보바마 아보바마 원치 않는 옥좌에 올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나 또한 삼한을 통일하고 천하를 호령했으나 세상을 떠날 때에는 그것이 다 더듬음을 알았도다 너는 본래 황제의 자위를 싫어했으니 오죽하였겠느냐 아보바마 그러하옵니다 어찌하여 싫다하는 소자를 황제에 봉하셔 싸움나이까 아보바마 누구나 다 자신의 몫이 있는 법이다 나의 몫은 삼한을 통일하는 데 있었고 너는 통일 이후의 혼란을 감당할 몫이 있었느니라 이제 네 소임을 다하였으니 다음 일은 다음 사람에게 맡겨주어라 아보바마 그러하옵니까 이제 그 고단한 육신을 휘일 때가 되었느니라 이 아비에게 오너라 아보바마 그 무거운 짐 다 놓고 아비에게 오너라 아보바마 소자는 간다 해도 어린 것들은 어찌하옵니까 제 자식들은 어찌하옵니까 삼한을 통일하면서 흘린 피가 강이 되고 바다를 이루었느니라 이제 그 업무를 어찌하니 받을 수 있겠느냐 어린 것들은 우리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대신하여 받을 것이다 너나 어서 이승의 짐을 구이리 오너라 뭐 아보바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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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아보바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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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사옵니까 배야 하 하 하 아버님을 배웠소이다 갈대가 된 것 같으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배야 갈대가 되었소이다 진작 갔어야 하는데 올해도 살았소이다 올해도 살았소이다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어린 것들을 생각하시옵소서 배야 황제가 되어 무엇하나 제대로 한 것이옵구리야 마지막까지 나라의 걱정만 쌓아놓고 가는구리야 나라의 걱정만 쌓아놓고 가는구리야 우리 흠학을 가였음가 어이할꼬 우리 흠학을 아보바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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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경화궁진은 어이할꼬 우리 경화궁진은 왕호를 황 02 아보바마 아보바마 dia 아보바마 아보바마 모두 아무도 part 안돼 미성현이 옆에 있는 사랑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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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